고철 얘 잡지마! 핵번지 맞으면 아파요 잡아볼까? 얘 경험치.. 근데 내가 경험치 많이 얻어놔야 아 잡지마 데미지 몇 대 들어가는지 볼까? 뭐야 별거 아니네 19.9에 15.4일까? 음.. 얘가 저기 오른팔로 치명타 뜨면 30 이상 떨어지거든요 32만 남았을 땐 도망가는 게 답이야 근데 지금 이거 17인데 100자리 쓰면 손해는데 쓸까? 아끼지 말고 가 갈까요? 아끼지마 피 17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여기 방만 뒤져.. 아니다 났어 쓰고 잡아 뭐 별거 있어? 피 300 있는데 아끼지 말고 그냥!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한방 물고기 레벨업까지 얘 경험치 많이 준단 말이야 강도 12까지 찍어주고 아 이거 원래 저기 이거 3 여기 10 이거 10대야 되는 건데 이거 괜히 이거 9만 찍으면 되는 건데 3 또 찍어버려가지고 30짜리 아 여기 들어갔다 먹고 나왔다 잡을꼴 아 개 손해받네 아껴 쓸 수 있었던 건데 들어가서 저기 30짜리 먹고나서 아 100짜리 손해받네 아 있는 사람이 더하다더니 있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다 내려가 아 아 너클의 붕대 아니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애원동물 먹이 이상하리만치 많이 나오네 벽돌 나무는 죽어도 안 나올 생각인가? 나무 언제 나와요? 한번에 아 진짜 다 가져간다 이거 재료 글루 나무 떴다구요? 어디 나무가 어딨는데 뭐 나무가 어디 떠 나무 안 떴구만 얘 한방이죠 음 마무리 어 뭐야 악당조 우리 중 한명은 여기를 살아서 나가야해 너를 위해서 숨겨두었어 62층 62층에 뭐 있나 2층 남았네 2층 아래에 뭐 있대요 아 고철 항생제 62층 여기죠 뭘 남겨두었다는거지 22.2에 4에 마무리 토 토비랑 아 이거 왜 자꾸 주지? 일단 토비 뭐지? 평균 데미지가 이게 더 높아요 스태프가 더 좋아 최대 데미지는 쪼끔 쪼끔 더 높은 수준이라서 아마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거야 헤엑 경험치 100 이벤트구나 아 아 오케이 나이스 경험치 100 올랐습니다 한방 아 아 아 진짜 저기 나무 빨리 나와야되는데 22.2에 4점 아 한번에 고치구요 성공 13 떨어졌네요 와 얘는 나가는게 좋아 아 잡자 컴퓨터 있는 방 들어가야돼 이거 엔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얘는 어차피 자살해요 한두대 때리면 알아서 자살해 잘 봐 자살한다 이제 어 안하네 아 얘 완전 쓰레기야 다 죽어갈때쯤에 독백한다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손돗기 일단 해독제 만들구요 이거 30짜리 쓰고 테이프 바로 끄구요 테이프 바로 끄구요 그냥 죽긴 아쉬워서 아 또 나왔어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자살해 치명타 떠도 11 오 나이스 중독 안됐어 술 얘 잡을만 하죠 놓침 14.2에 30에 9.4 마무리 아 0.1 추가차례 끝 뭐 뭐 주지? 쌀 고철 아하 나무 진짜 안나와 2.8 너 죽을래? 어디갔다가 일로와 머리 머리 대 어디갔다가 도망가도 넌 내 손바닥 아니냐 임마 우유 아아 이거 영 어!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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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네 가끔 아이템 주던데 코인 재료 쓰러 쓰러 가자 지금 내가 물고기도 만들 수 있고 일단 올라가서 정비 한번 하구요 음식 만들고 쓰고 그 다음에 문 업그레이드는 나중에 일단 나무 먼저 얻으러 가자 2층 내려가 뚜 뚜뚜뚜뚜뚜뚜뚜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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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아아아아아 나무 진짜 씨 나무 왜 이렇게 안주지? 나무 왜 이렇게 안주지? 나 지금 잠을 못자는 이유가 잠을 자면 완전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악몽 이벤트 때문에 게다가 지금 침대가 꾸려서 자도 HP가 많이 안 올라 고철 뭐야 이 한방감은 3.2 한방감은 뭐야 이 한방 아니 뭐야 이 한방감은 야 나무 나왔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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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침대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고철 하나 있으면 나머지 재료는 이미 다 있어 침대 풀업입니다 고철 이것도 만들어주고요 문 업그레이드 이거 만들려면 이거 이거 아 그게 하나 없네 키친 레벨 이건 필요 없고 워크벤치 레벨 일단은 좋아요 지금 잠자면 돼 침대 풀업에 이거는 마지막 단계 직전이니까 분해하라고요 분해하라고요 아 분해할까 톱 써 분해 고철 나오나 고철 나왔나 어 야 고철 나온거 아니야 오 나이스 딱 맞춰 고철 나왔어 오케이 나이스 그러면은 이거 업그레 아 고철 하나 더 있어야되네 고철 하나만 더 나와라 쇠지레 고철 나왔음 안 나왔음 고철 나옴 고철 나옴 나이스 문 업그레이드 가능 한 시간 자자 잘 필요 있나 음식 지금 만들 수 있는게 많이 없으니까 자 밀크쉐이크 하나 만들어서 먹고 한 시간만 자볼게요 한 시간만 자도 피 20이 올라 배고픔 10밖에 안 떨어지는데 68에 45 피 8이 덜올랐네요 악몽 80에 35 아무것도 일이 벌어지지 않았네 내려가 가자 지금의 나는 운이 좋아 얘는 아 피가 90인데 데미지 제일 높은게 30% 확률이야 30% 그냥 질러 또 나가자 다음 기회 얘는 두 방 연속으로 때릴 때가 있어서 한방 스태프 또 나왔죠 레벨업까지 레벨업 아 1레벨 2레벨 더 해야 글레이브 스탭 맞을 수 있네 아 손해받네 밀가루 벌써 지금 반 내려왔습니다 뭐야 이 덩치만 산만한 놈은 아 다른걸 때려야 되는데 이걸로 노침 17.3에 노침에 한방 더 33.7에 1에 마무리 아무것도 안나왔네 내려가고 열쇠방 물고기 있으니까 잡아주자 아 피 38 아 할만하다 19.8에 한대 때리고 어차피 자살할거니까 사 13.2 오케이 항생제 만들면 되니까 만들고 써서 50짜리 하나 만들고 써주고 나이스 야 버터빵 하나 만들러가자 버터빵 그냥 썩은거 먹어 아 피 떨어졌네 지금 여기서 버터 바른 샌드위치 먹고 고기 튀겨서 먹고 그 다음에 잠자면은 꿀이벤트 79에 60인데 아무 일도 안 벌어놨네요 99에 50 가자 오 나이스 좋은 이벤트인가 봐 아 근데 피 일단 100차긴 했어요 1 더 이득보긴 했어 내려가자 한번에 고칩니다 혹시 뭐야 이 조물의 기능 화학물질 열쇠 테이프 손도끼 붕대 딸기 지금 벌써 반 내려왔습니다 얘 상대해야되는데 이제 할만해 왜냐 모르겠어요 일단 자신감이 6.7에 24.5에 5.8에 5.8에 5.8 53.8에 5.8에 5000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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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야되 올라가야되 wrote 아아...C 아 여기서 만들 수 있네? 먹어... 먹고 자! 왜 손해라고 생각하죠? 째 잡으면 경험치 많이 줍니다 상당한 손해를 보긴 했어요 47에 43 67에 33 경험치 이벤트까지 아니 배고픔이 지금 이득보는거 썩은거 많이 먹고 썩은거 먹고 썩은거 운에 다 걸어요 그러고 자는게 이득이야 피가 더 오르기 때문에 79에 44 오 나이스 배고픔 더 올랐죠 1시간 더 자서 99에 54 오케 나이스 경험치 이벤트 내려가 난 완전 운이 좋아 지금 날 말릴 수 없다 아 49층에서 내릴걸 에이씨 멋지게 등장하는건데 마무! 아 마무리 안되지 두대 놓침 내가 왜 이것만 고집하냐면 한방을 노려야되요 이 게임은 절대 막 깨작깨작하면 절대 안돼 이렇게 마무리 경험치 100주죠 대박이죠 콜라 나무 코인 얘는 별거 아니지 어 얘는 별거 아니야 놓침 5.7에 윽 추가 차례 21.8에 왼손 11.6 33.2 남았으니까 무침에 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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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라가서 자자 지금 피쓰는거 손해야 나중에 밑에 거인 나오면은 그때 써야되니까 아껴서 잠을 자는걸로 26에 32 하하 오케이 피 10 더올랐습니다 56에 22 하하 나이스 경험치 100 이벤트 76에 12 그렇지 피 더올랐어요 지금 여기 썩은거 좀 더 먹어주고 피 안떨어졌지 오 피 하나도 안떨어졌어 와 오늘 개 좋네 느려옵니다 몇 층이었지 여기 가는거 맞나 난이도 뭐냐구요 하드코어 인세인 난이도입니다 네 나는 그 밑에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11.3 이거 정확히 한 대 맞으면 끝이지 한 대 맞으면 끝이죠 그렇지 코인 걸레 오유 하하 아 아 항생제 고철 나 레벨업할때 되지않았나 어 이제 하겠다 레벨업을 많이 해야되는데 아 이제 거인 나올때 된거 같은데 지금 거인 전기테이프 쓰구요 얘 잡지마 아 레벨업 해야지 맞아 잡아 아 손해 배고픔 손해봤어 아 잡아 잡아 17.4에 치명타 자살 레벨업 안했나? 경험치 완전 쓰레기 아니 아 얘 경험치 안주나? 자살이라서? 왜 말리지 않았어요? 아 아 아 또 나왔네 아 아 아 노침 아 아 아 여기서 항생제 만들걸 고철 고철 열쇠 아 아 나 지금 오케이 얘 잡고나서 바로 먹을거 먹어야겠다 시 21.4에 왼손 노침 안 맞지 그런거에 내가 짬이 있지 7.1 21.9에 안 맞지 9.6 11.7이니까 이걸로 마무리 레벨업 아 1이 모자라 글레이브 스텐 맞추려면 아 어 밀크쉐그 또 먹구요 1레벨업만 더 오면 됩니다 글루 도토리 야 꺼져 너 안잡아 1 2 1 2 2 2 2 2 일단 올라가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정비를 해야되나 올라가서 정비할 시간인가 과일샐러드 하나 만들어서 먹고 차라리 잠을 좀 많이 잔 상태에서 어 여기 바로 아래층에 그거 아 여기 음식이구나 혹시 저기 그거 있었나요? 자판기 중에서 치료킨 나오는거? 치료킨 나오는거 있었나? 없었지 있었나? 있었는지 모르겠네 일단 무기 100 이거 못 만들고 업그레이드 하려면 고철 하나 필요하네 스테프 하나 써서 고철 나오나요? 천도끼 하나 써서 고철 나오나요? 없었어? 88층에 자판기 있긴 했는데 치료킨은 아닌거 같다고요? 그럼 왜 말했어요 예? 말한 이유가 뭐죠? 한시간 자 일단 먹고 자자 썩은거 먹고 피 떨어져도 돼 어차피 20 오르니까 41에 26 61에 16 경험치 이벤트 내려갑니다 아 이거 지금 피 계속 떨어질텐데 이게 독때문에 얘 잡지마 코인에 초콜릿 한번에 고치구요 전기테이프 테이프 꺼버리고 얘는 잡을만하다 덩치만 커서 무서운거 하나도 없어요 35.3에 7에 아 마무리해 아 얘 빠르게 잡으면 이거 나와 이 꼼투리 나와서 노침 2.6에 노침 3에 노침 2.6에 어씨 8.7에 노침 노침 2.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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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판기 좋은거 나와야되는데 치료자판기 이거 한번 쓸까? 지금이 기회인가? 지금 쓸까요? 어차피 30층 뚫었거든 지금? 써야되나? 쓸까? 쓴다! 말리지 마세요! 안 돼! 나중에 써! 수탉 안 돼 참아 참아야하느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 먹을게 필요하네 버섯 먹어 배고프니까 아 근데 지금 아어어어 콜라 하나 먹어 내려가 방에 들어갔다가 두번 때리는 애거나 왼손펀치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한방 때려서 치명타 뜨면 사망이거든? 모든걸 계산해서야 돼요 한시간 잡니다 36에 6 아... 지금 일단 콜라 하나 두 개 먹고 한시간 더 자요 56에 10 나이스 나이스 배고픔 모르는 이벤트까지 한시간 더 76에 20 나이스 아무일도 안 벌어졌고 한시간 더 자가지고 96에 10인데 나이스~~ 100 완전 꼬리베 와... 진짜 운 좋다 하나 그냥 치료키를 안썼는데 피 100 채워서 아 이거 나와야 되는데 항생제 무시합니다 열쇠방 양파 아 피 계속 떨어엏 아 나 배고픔도 없구나 아 씨... 정신 차리자 수타가 정신 차려야 돼 야채 스튜 야채 스튜 만들어서 먹자 일단 지금은 그냥 콜라 콜라 먹... 콜라 먹구 콜라 먹구 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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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었다 다음에 너 내가 쎄졌을 때 보자 너... 너 나중 글레이브 꼈을 때 봐 너 죽었다 야채 스튜 음식 만들어서 먹고 한 시간만 잡니다 86에 15 오케 좋아요 피 더 올랐지 내려가 지금 얘 잡을 수 있긴 하거든 나 경험치가 많이 필요한데 나 경험치가 많이 필요한데 글레이브 끼려면 할까? 얘네 싸우긴 해야돼 어차피 싸우긴 해야돼서 잡는게 이득이야 잡자 23.5에 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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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에 노침 아 제발 왼손많은 아아... 노침!!! 23.1에 8.4 남았으니깐 그냥 아무거나 때려도 마무리 코인 얘는 좀 이따 잡자 한 번에 고치나요? 오케 아 배고픔 계속 모자라 이제 잠자면 안되겠다 썬거 그냥 먹어 피 떨어져도 돼 괜찮아 생선 바로 구워 먹을 수 있죠 너 꺼져 얘 잡을까? 중독 상태니까 잡을 수 있잖아 이거 만들어서 라운드 원 파이트 12.1에 14.1 노침 노침 자살 하지만 노침 중독도 안걸리죠 고철 올라가서 정비 한 번 해야겠어요 일단 뭘 먹느냐 그냥 샐러드 먹고 내려가면 엘리베이터 있나요? 없죠 얘 잡을만 하지 선박 6.1 12에 토 자살 12 떨어지고 중독인데 어차피 중독이라서 안걸립니다 얘는 만만하니까 혹시 몰라서 나가고 엘리베이터 타려면 3층으로 올라가느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나오느냐 확률을 도박이지만 믿어! 뭐 멍멍이지 밀크쉐이크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나이스 됐어 아하 여기 일단 뒤져 어차피 치료킷 있으니까 그니까 그냥 그냥 걸어올라가 개 손해긴 한데 그냥 걸어올라가구요 음식 만들어서 잠을 자자 잠을 자는게 나을거 같애 36에 27 오케이 피 10 더 올랐습니다 바로 내려가구요 이제 내가 안되겠다 싶어 어 엘리베이터 그냥 뚫어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네 여기 어디에요? 아까 그 여자 어디있었지? 그 여자 어디있었죠? 왜 안보이지? 여기있었어? 야 진통제 나왔다 나이스 바로마 아 아 항상제 아 제발 아알 두대 오바야 아이씨 야 그냥 써 열받 뭐야이거 마채태? 좋나? 아 쓰레기네 아 중독 빨리 고쳐야되는데 야 그냥 써 아니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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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썼 하나 썼 열 받아서 안되겠어 아껴서 똥되다가 열 받아서 죽는 거보다 낫지 써 그냥 요통기간 지난 거 먹어 괜찮아 그냥 막 나가 몰라아 내 알 봐야 30층밖에 안남았어 난 내온을 믿어 25층에 뭔가 있대요 22.5에 10 23.2에 추가 차례 마하모리 나이스 아 나 진짜 중독 빨리 고쳐야 되는데 죽어 12에 빨리 자살해 얘 완전 개얄밉네 어? 미치도록 얄밉네 벌써 피가 38.3 남았어? 어? 해도해도 그렇지? 배 먹어 배 먹고 밑에 엘리베이터 있겠지? 9.4 야 얘 잡아 얘 잡으면 그거 나와요 운 좋으면 글루는 필요 없죠 그 아 이거 바로 쓰면 안되는데 아이씨 이거 보통 난이도 못 깨는거 아니겠지? 썬거 버겅 오케이 피 안따라졌습니다 밑에 엘리베이터 있어 무조건 100%야 쌀 배고픔 40 35에 30 오케이 오케이 오 배고픔 50까지 올랐네 좋은 이벤트였나보네 55에 40 55에 40 안물도 안부러졌구요 75에 30 25 경험치까지 95에 20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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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지말꺼 아아 너무 잤어 아아 너무 안일했다 아아 아이씨 이런거 못버리나? 어? 버릴수있나? 버려도 그거 나오나요? 설마? 걸레나 버려볼까? 뭐 나왔나? 아무것도 안나오네 손해받네요 아 나 어떻게 하지? 내려가서 음식 사라고? 음식 여기 살까 그냥 코인 몇개있어 지금 여섯개 사 도토리 썩은 우유 물 도토리 초콜렛 썩은 우유 아아 손해왔네 씨 한시간 자고 움직입니다 95에 13 내가 피가 저기 배고픔이 없는데 계속 자는 이유는 좋은 이벤트를 노리는거야 일확천금 뭔 말인지 알죠 31층이네 그러니까 스킵해서 26층 바로 내려가 그냥 됐어 얘 피했어 개꿀 양파 글루 지금 고치림 압니다 얘 잡구요 노침 14.9 치명타에 35.4 7.5에 마무리 마무리 목격자 무슨 이벤트죠 아아 너 나오지마라고 이벤트 나와야되는데 뭔지 몰랐잖아 9 2.8에 8.8 뭐야 이제 세방이면 죽나 노침 하나도 안돋네 노침 이제 한번 떴네 무슨 이벤트였지 아무것도 없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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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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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돌리겠다 아아 이제 됐어 이제 됐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피 안떨어져 21층에 뭐 있대요 이제 피 안떨어집니다 이제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야 피 100자리 있는 상태고 배고픔 하나 그냥 아무거나 쳐 먹어 아 피 떨어졌죠 떨어지기면 또 먹어 오케이 그리고 이거 치료해요 전기테이프 쓰니까 필요없지 됐지 내려가서 왼쪽 디지고 코인 썩은 바나나 술 한번 더 내려가고 아 25층에 이벤트 있대요 여..25층? 여기 없는데 없던데? 썩은거 나가 얘는 잡지마세요 지금 너무 세서 잡을 수가 없어 너 진짜 죽어 너 23층 기억 넌 죽었다 너 리멤버 한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잡는다 내가 아 아 이거 뭔지 모르게 좀 제작하구요 어 일단은 아 고철도 안나오네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지금 붕대 만들어서 이거 만들 수 있.. 아냐 지금 솔직히 싸울만해 나가 나가 빨리 치명타 뜨면 안 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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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자 드림 먹어 썩은거 먹어 자면 돼 12.7 1시간 못 자네요 야 다 먹어 그냥 초콜릿 뭐..뭐..뭐.. 야 다 처먹어 33에 몰라 잠잘거야 나는 말리지마 32에 23 오케 백경험치 나이스 이런걸 노린거야 이런거 52에 13 내려가 예스킬 가능했나? 21층 있나? 없네 잡을만하죠 어차피 치명타면 안되면 6.7에 놓침 7.1에 22.4에 아 제발 그 손은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23.2에 마무리 경험치 얻어서 얻다 쓰면 어차피 이제 죽는데 뭐? 할말이 있고 못할말이 뭐? 이제 죽는다니 어 빨리 나가 어 계세요 올라가서 글레이브를 만들 수 있는 아 경험치 조금만 더 오르면 글레이브 저기 스탯 맞출 수 있는데 어디갔어 이거 만들려면 고철 글레이브 각이다 글레이브 글레이브 만들 수 바로 만들 수 있어 이거는 지금 스탯 33% 효율이 떨어진 상태인데도 그거보다 좋아요 18.1에 22.1이야 이제 좀 싸울만 합니다 스탯 안 맞췄는데도 얘는 무시하구요 얘 한방이야 이런 이런 피렘이 그냥 한방이에요 그냥 마무리 넣어도 그냥 아 얘는 그냥 마무리 안되네 스탯이 안되서 오우치 어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나 지금 써 말리지 마세요 말리.. 안 말릴거지 아 써 후추 먹어 옆에 방까지만 뒤지고 아 근데 옆에 방에 한대 때리는 때려버리면 나 사망이거든 진통제 하나 쓰고 그냥 좀 구경 슬쩍 아 아 아 아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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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비벼 왼손으로 비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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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운드스리 최 changing 파이트 26.9 6.1에 아 별것도 아닌데 왜 얘한테 이렇게 찔찔맸지? 뭐야 이거 불결함이 그의 영혼을 강타했지만 그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 적에게 몸을 던져 살아남았어 경험치 100이 배틀 글래 스탯 야 이제 영접할 때가 왔다 드디어 어디가서 가자 데미지 18.1에 22.1이죠 37에 43이야 이제 올 명중입니다 이거 하나 만들 수 있네 후.. 대박이다 이제 말릴 수 없어 근데 지금 먹을 거 그냥 물 마셔 내려가 고.. 아직 고치지 말구요 술은 안돼 술은 나중에 치료할 때 써야되니까 예? 40? 이거? 한방이야 어어? 한방이라고 장난쳐? 너가 날 알아? 어? 어느 안전이라고 어? 내가 바로 흰색 칼이의 카미가 된다 흠흠흠 건방진 녀석 날 상대하려 두다니 넌 내 손에 죽고 간다 흠흠흠흠흠흠 아 나 배고픔이 없네 아 50감..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먹어 커피 먹고 썩은거 먹고 오케이 안 떨어졌어요 뭐야 이 조물애기 그냥 한방이야 어? 한방이란 말이야 자아 중대 만들고 이거 만들어서 여유있게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안고치냐고요 안돼 배고픔 어 음식이다 썩은 우유 냉정.. 아니 자판기에 썩은 우유 넣어놓는 사람 도대체 머리에 뭐 들은거야 도대체 일단 피는 안떨어졌네 아냐 근데 올라가.. 올라가서 정비해야될 때 이거 고치긴 해야되는데 고쳐 안고치면 게임깨기 진짜 힘들어져요 만약에 밑에 내려갔다가 내가 만약에 올라가야될 상황이 벌어지면은 안되기 때문에 투리성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괜찮아 내가 뭐 죽을거 같아요 어? 내가? 이 내가? 잊히미? 노노 노데아웃 뭐야 이 한방 조물의 기능 가라아 형 바쁘다 다행히 거인이 계단에 안나와서 다행이야 그래 방에 계시는 분은 그냥 게.. 계세요 샐러드 먹구요 아 완전 먹을거 완전 금근히 살아가네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물고기다 나이스 올라가서 구워 먹어야지 유후 올라가서 구워 먹어야지 74 28 지금 절대 자면 안됩니다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고쳐 됐어 13만에 고쳤죠 오오오오오 키위 아 디저트까지 나이스 좋다 이런게 삶이지 어? 이런게 라이프지 구철 썩은거? 썩은것도 가끔 먹어 가릴 때가 아니다 지금 오케이 피 안떨어졌습니다 운 좋았구요 코인 있나? 없네 좋아쓰 13층 정말 얼마 안남았습니다 12층 아 계세 계세요 뭔소리죠? 계세요 저 열받게 할래? 한번 싸우러 가? 어? 한번 싸워? 안싸워 코인 콜라 나이스 콜라 지금 먹어 먹어 이거 써 먹게 됐어 내려가 계란 계란도 그냥 먹어 먹어 좋아 빈방 술 치료 한번 기어 기어로 쓰는거 재료 아아 제발 얘 어차피 상대 별로 안돼 놓침 5.5에 놓침 아 이거 한반만 한반만 들어가라 한반만 아 한반만 한반만 원샷 60 보람님 열기 감사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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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세요 아 생선 테이프 좋았어 코인 있지나 하나 있나? 어 초콜릿 올라가서 먹을거 만들고 개꿀맛 즐기고 생선으로 생선에 디저트로 초콜릿까지 아 피곤하다 한시간만 자야겠다 눈이 감기네 82에 33 제발 나이스 오케이 좋은 이벤트 좋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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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조무래기는 야 꺼져 형 갈길 가야되니 가라 어 두대 두대 때렸어 지금 37.3에 5.3에 52 남았으니까 넌 이걸로 한방이 한 방이야 우와 치명타 89나 더 대박이네 고철 내려가 8층 7층 아 제발 아 이런데 막 100짜리 응급키트 같은거 나와주면 대박인데 그럼 완전 편하게 도끼 완전 좋은 쓰레기에요 어 이쁜 쓰레기 가라 5층 5층 술까지 뭐 만들 수 있나 됐어 야 무조건 깼어 30짜리 써 쭉쭉 내려가 이제 내려가 고칠 필요도 없죠 이제 하 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 이거 왜 여기서 주나요 아 여기 지금 4층인데 100짜리 주네요 야 100짜리 써 써 뭐 써은거 먹어 다 먹어 됐어 아들 계세요 안잡을 거예요 괜찮아 내려갈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 거인이 계단에서 안 나왔어 다 방에서 나왔어 맞지 거 아 괜찮아 근데 어차피 지금 저기 그 괜찮아요 할만해 가자 피 120이긴 한데 23.3에 25.5 25.5에 23.4 25.5에 25.5에 25.7에 23.4에 머리 한 방 아 나이스 치명타 안 떴다 와 200경험치 나이스 개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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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깼어 뭐 별거 아니네 어 뭐야 하나도 안 어렵네요 예 후추 먹고 생선 먹고 썩은거 먹고 술 먹고 항생제 먹고 오 50짜리 먹고 돌연변이 피는 다 먹어 돌연변이 되게 됐어 검 파라 글레이브 파라 됐어 인생 뭐 있어요 몰라 나가 엔딩이다 주인공은 1층까지 내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사로써 나온 건가 아 아 이거 배드 엔딩이네 알고보니까 주인공이 이제 잠시 미쳤던거지 어 살아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내려간거야 살아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내려간거야 하드코어 난이도였네요 아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다 다 다 다 다